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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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쩔 word 야, 갑자기! 너, 너는 뭐야? 개랑 고양이랑 비둘기랑 쥐인데용 그, 그건 나도 알아 새꺄! 니들 뭔데 갑자기 쥐어 넣어서 사람 놀래키냐고요? 그러면 너는 뭔데 여기 한 데서 지질 짜고 있습니깡?? 나 안 울었거든??? 그리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!!! 뭘 물어봤는데요? 니들 누구냐고!!! 개랑 고양이랑 비둘기랑 쥐인데용? 아니 그게 아니라… 니들 정체가 뭐냐고! 뭐!? 무슨 5만원이야!? 나 지금 5천원 밖에 없는데 5천원은 안 될까? 우리가 원래 이런 거 내고 안 해주는데 이번 한 번만 봐주겠습니땅! 그래서… 니네 정체가 뭔데? 우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이 동네 최고의 해결사! 짐승칭노들입니땅! 지, 진짜!? 그럼… 날 괴롭힌 놈들도 때려줄 수 있어!? 응!? 아, 안돼? 이, 역시… 누굴 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 나쁜 짓이겠지? 그게 아니라! 때려주는 거 5만원! 모든 일은 바로 어제 일어났어… 어젠 내 생일이었어… 근데… 우리 반 애들은 아무도 내가 생일인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… 그래서 실망한 채로 집에 갈 준비나 하고 있었는데… 야 김재민! 어? 박세호! 너 오늘 생일이지? 어? 마, 맞아! 어떻게 알았어? 우리가 설마 니 생일을 모르겠냐? 왜 말 안 했어 임마! 와… 짜짜나나박박 섭섭하다 김재민! 엥? 너 요즘 유행어 몰라? 짜짜는 진짜고 나나는 존나고 박박은 대박이란 뜻이잖아! 이걸 아직도 몰랐습니깡? 그렇게 트렌드 못 따라가면 사회에서 낙오당하는 겁니짱! 아무튼 그래서… 오늘 저녁에 시내에 있는 집게리아에서 생일파티하자! 생일파티? 응? 우리가 멋진 선물도 준비해뒀으니까 오늘 저녁 6시까지 꼭 집게리하러 와! 알았지? 생전 처음으로 하는 생일파티라 엄청 신났어… 그래서 엄마한테 친구들이랑 생일파티 한다고 용돈을 받아서… 집게리아에서 제일 비싼 햄버거 세트들을 시켜놓고 친구들을 기다렸지… 하지만… 집게리아에 온 건… 새우뿐이었어… 뭐야?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전부 시켜두고 기다린 거야? 응… 저… 새우야… 근데 다른 애들은? 딴 애들 안 와! 나도 그냥 갈 거고! 그…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늘 생일파티하자면! 야 이 멍청아! 당연히 몰카지 몰카! 우리가 네 생일파티를 왜 해주냐? 왜? 왜? 삐졌냐? 몰카자라 몰카! 장난! 뭘 이런 걸로 삐져 새끼야! 암튼 재밌었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! 엄청 기대했는데… 태어나서 제일 신나는 생일이 될 줄 알았는데… 친구들이 진짜 너무함 냥! 엄청 슬퍼 깨슘 냥! 아니 무슨 그딴 걸 몰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? 이건 말이 몰카지 그냥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? 음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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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니들이 들어주니까… 기분이 좀 나아졌어… 고마워… 당장 그 새끼들을 때려주러 갑시다! 아, 아니… 아니면 5톤 트럭으로 뭉개버릴까요? 뭐?! 뭐?!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이코야! 아… 아… 그, 그렇구나… 모자이크 돼 있길래 엄청 끔찍한 내용인 줄… 아무튼 복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깡? 복수? 그, 그치만… 뭘 어떻게 복수해… 그 친구들은 오늘 뭐함 냥? 어… 아마 새호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야 어젠 내 생일이었고 오늘은 새호가 생일이거든… 에? 그럼 어제는 그렇게 친구를 골탕 먹여놓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생파를 한다는 겁냥? 흠… 흠… 또 올랐습니땅! 아니, 되, 됐어…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구… 그럼 걔들 때려달라고 준 5만 원이거 그냥 우리가 먹습니땅! 뭘 어떻게 엿 먹일 건데? 흐흐흐흐흐, 자식들 어떤 선물을 가져오려나? 흐흐흐흐흐흐 이 개새끼들… 온다면서… 오늘 내 생일 파티 온다면서!!! 아! 왔나? 야! 왜 이리 늦어? 어? 니, 니가 여기 왜… 딴 애들 안 와… 이건 몰카니까… 뭐? 몰카? 왜? 삐졌냐? 몰카잖아! 몰칸데 왜 삐져? 흐흐흑… 너 어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?! 어, 맞아! 너도 똑같이 당해보니까 느낌이 어때? 미안해… 어젠 그냥 장난이었는데… 이렇게 짜증나고… 화나고… 괴롭고… 슬프게 만드는 건 줄… 몰랐어… 알았으면 됐어… 생일 축하한다 박세호… 어? 이, 이거 설마… 내 생일 선물이야? 응, 이거 받고… 내년에는 꼭… 내 생일 파티에 제대로 와줘… 알았지? 응… 고마워… 정말 고마워… 그럼 나 갈게… 응! 잘 가! 내일 보자! 재민이 저 자식… 생각보다 엄청 멋진 녀석이었잖아… 근데 이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가벼워? 너, 너네 뭐야… 너네 누군데 여기 묶여 있… 어허… 야, 이 짐승새끼들아!!!